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안산에 있는 아리랑농원에 찾아왔는데, 어우, 엄청 많이 변했어요. 여기가. 여기는 거의 안산에 있는 아리랑농원은 다육이하고, 선인장가, 좌측편에는 간엽식물 있잖아요. 꽃, 간엽식물도 있고요. 완전 식물원이에요. 식물원. 그리고 여기는 다육이. 다육이 이렇게 엄청 큰 대품들도 많으시고요. 국민 다육이 들도 꽤 있고요. 저쪽 앞쪽으로는 키핑장도 있답니다. 여기는 아주 루비 앤 네크리스가 엄청 크게 예쁘네요. 이게 15만원이라고 하네요. 화분 포함해서 처음 봤어요. 엄청 예쁘네요. 가격이 안 적혀있어서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비치스 앤 크림. 비치 프리데. 프리데인가? 와니 크림. 맞이 바람. 너무 예쁘네요. 저기 드디어 먹어 볼게요. 키스프. 오전ㅂ. 와니, 날이바가 너무 예쁘네요. 맨딩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슬로우. 큐빅, 큐빅, 큐빅. 큐빅, 큐빅. 큐빅, 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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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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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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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